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 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이 아니라 이거 카트라이더 개 섞어라! 슬라이터스 카츠올 글로리 가격 15,000원인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써져있어가지고 할까말까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할래?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람같은 인간님이 갑자기 사주셔가지고 장난으로 한 말인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좀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카트 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스터를 어떻게 하는거야? 네? 아아아아악! 큐 눌렀더니 이렇게 돼 그니까 이게 저기 옆에 탄산이 있죠? 그니까 한번 몸을 이야아악! 안 돼가지고 가는 느낌이야 와 조작감 개똥구려 어떡해 흐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쩜프 잘못하면 안돼 아아 여기 한번 움직이고 꺾고 움직이고 부스터 움직이고 부스터 움직이고 부스터 이야아아악! 야악! 아아아 하하하핳idade 15,000원 내고 들어오게? 흐흐흐흫 일단 혼자 해볼게요 맵 완주하는게 목표네 아오케오케이 건실하게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오오 이거 첫차지 갑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캔 맥주캔 오케이 맛있어요 어디로 가는건데 아 마트에 꼴박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마트에 꼴박 이야 이야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재밌는데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 속도 줄이는 방법은 없나 차 온다 차 아니 아니 이거 사람을 친거야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좀만 더 가 걸어서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 돼 야 꼴박 성공 그럼 이제 다음 라운드 모노리스로 가봅시다 노래 좋다 약간 막 갔잖아요 술 먹고 쇼핑카트 타는 새끼가 맛이 안 갔겠냐고 어 그렇지 형은 그냥 그냥 운전을 그냥 몸에 마음을 맡기는 거야 그냥 미쳤디 미쳤디 형 맡겨 맡겨 반갑다 반갑다 형 이새끼 속도가 뭐 뭐야 지금이야 예 야 와 근데 아니 나 되게 스무스하게 왔는데 3초 남았어 지금이다 속도 한번 쫙 올려주고 그렇지 아아 어 이거 틀을 만속 계속 해야되네 그니까 속도를 아아 우아아아아악 지렸다 속도를 줄이는것도 속도를 줄이는것도 뒤돌아봐가지고 속도를 줄여야돼 이런느낌이구만 지야아아아아아 안되야 안돼 안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자 꼴바 아이아예 아니게여어어어의 에어잇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넘어가야되는데 그렇지 내가 이겼다 h 택시점프하면서먹어간다고? 예? 야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아니 형이야 형이야 아아아아악 생놈 씨 아니 이거 뉴스감이야 미친놈이잖아 아아악 아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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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뉴스감이야 미친놈이잖아 아아악 아악 56초 짜아악 너 한 번 더 아아악 된다며 내 차 어디갔어 오 오오 오오 나쁘지 않아 아 예에에에에 어디게세요 어디게세요 지금이umbing 아아아아아아악 짜아아아아아악 아 하하핳 예에에에 ㅋㅋㅋㅋ ㅋㅋㅋㅋ 얘괜찮아 아니 열어주세요 할렐라 至유 아네 이게 슬슬 이제 부스트 타이밍을 딱 알았어요 지금 속도가 안 느껴져? 야 쇼핑카트가 80이면은 미친놈이야 와 방금 누구 스무스 했고 지금이다 너무 이분했어요 25번밖에 안 했어 안녕하세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진짜 너무 스무스한데 단축하자 일단 이거 몇초 가야돼 오 나쁘지 않았고 시속 100키로야 나이스 25초 따르릉 따르릉 시바 주유소 만땅이요 어? 숏컷이다 아니네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숏컷인줄 흐흐흐흐 아아니아니 딴거 보고 있었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오케이 점프 이럴때 쓰는거구만 에에에에엥 앞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 이런식으로 해줘야돼 몸을 틀어소 웨싸웨어우웨어우 이렇게이렇게렇게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이ee 느릿느릿하게 차원한차원한 가즈아 invest 쯔어악 30초 가면 금이에요? 봉하나하자고 이거 한번만 더 전해보자 그러면 아이으으으.. 운전보 바로해! 빨리 가야돼 숏컷돼 숏컷 그렇지그렇지 나쁘지않써 아예 나쁘지안써 가자아악 으그ummy 으아앍 으그브흐흑 자 코스팅 가봅시다 뭐야 우아 눈뽕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야 방금 쇼크컷할 수 있었는데 오? 뭐요? 슬로우 걸리셨어? 흐흐흐흐흐흐흐흫 역시에 무지개장갑 출신 아아 CMS 점프해야되면 말을 하지 점프해야되면 말을 하시지 치웍에서 살아왔다 가 가자 아 짜아 아니 아니 주인장 문 열어 맥주 팔라고 맥주도 못 먹는 삶 죽음을 택하겠다 아 안되는데 에이 두개제 두개제 짠 날아 올라 자 여기로 가므려 아 오오오 아 아 뭐야 갈수있는덴 줄 갈수있는덴 줄 알았데 가 가 가 가 가 하 앞으로 가 ㅎㅎ ㅎㅎㅎㅎ 한번 더...! 그렇지! 스무스했다!! 38! 으아öll~! 알았지... 여기여기... 막사이로가 막사이로... 쮈악! 아악!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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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성공! 이거 여기까지만 깨자! 깨는 거는 멀티플레이어 한 번 해볼까? 멀미 조금 나는데, 솔직히? 뭐야, 뭐야, 뭐야? 처음 본 사람들이 있어 왜 시작하자마자 뒤지셔? 자 짜자자자자! 뭐야, 그램? 19초? 으! 으! 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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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초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족고수는 어떻게 하는데? 아, I'm alright with that. I'm alright with that. Yeah, yeah, yeah. But I wonder if they're gonna get more. 이 새끼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으아아아아악! 자, 이 새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여기까지 합시다! 어렵네! 헬로우, 언태롬,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뚜둥